테네시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우 강규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소방서역 경찰서 시즌1을 끝내고 근데 끝나고 나서 잠깐 쉬고 바로 시즌2를 촬영하고 있어서 일단 시즌1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즌2는 더 재밌게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설 연휴에는 특별히 촬영할 게 좀 여정이고요. 쉬는 날도 조금 있지만 그동안 조금 바빠서 혼자 조용히 좀 지낼 예정이고 토끼띠입니다. 제가 저한테 좋은 해가 될 것 같은 기분도 있고 이 기분을 또 여러분들도 막 해서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 토끼해 깡충깡충 좋은 일들만 이렇게 골라 골라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 유의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ㅎㅎ cra comprend. 예쁜스